야 여기 습기가 와라 그치? 아리야 제습기 좀 켜줘 제습기를 켰어요 메마른 내 감속에 물을 줄 시간이네 레베카 분위기 있는 음악 좀 들려줘 분위기 있는 음악 들려드릴게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다? 아 정말? 크리스탈 비비큐 시켜줘 비비큐 황금 올리브 치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 도미노 피자 시켜줘 온 국민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? happiness 소리빌 세리빌 허리